안녕하세요 여러분 말리티입니다. 지금 8시 오전 8시입니다. 어딜 가느냐? 여기 셀레아 왔습니다. 가장 신선한 싱싱한 자연산 선호해를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치는 한번 실패했는데 제가 절대 포기를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자연산 선호해를 다양하게 한번 떠갖고 한 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잡혔어요. 함께 가시죠. 셀레아 쓰리타닉이 탄압 여기가 싱싱하고 좋습니다. 아침에 지인데도 사람이 많네요. 어우 줄 엄청 살리네. 요즘 애플망고가 많이나네요. 시루에 8.49 레인보우 망고는 시루에 6링조. 아 여기는 가이드에서 아직 낫네. 엘리펀트망고 꽃동구부 꽃동구부 아 여러분 갈치가 겁나 좋네요. 이거 잘라달라 그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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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만 사. 한번만 먹으면 되죠. 한마리만 사겠습니다. 병어가 너무 좋은데요. 그거 한 마리 사서 해를 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 오케이. 병어. 남... 삼치. 참치가 상태가 아주 좋아요 이렇게 해갖고 한 1kg 잘라갖고 따마 뽀또 아니야 아니야 아니 갔어갔어 배도 없어 저건 야야 이게 송으로 샀을 때와 제가 잘라서 샀을 때 가격이 좀 틀려요 제가 갯살 쪽으로 좀 잘라달라요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됐습니다 1kg 90kg 산치도 좋네 이거 한 마리만 사갖고 가서 해를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좋네 연어도 15.13이네요 방어가 좋습니다 썰기 고춧가루 준비 3 vs.13이 까지 세워 퍼리 병어 반쪽이랑 삼치, 새우를 살짝 냉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얼어 죽겠죠? 기생충 같은 것들은 소금물, 면허를 1분 담가 놓으세요. 오늘의 술안주, 삼치, 연어, 병어, 새우, 선어입니다. 전자 다 됐어. 한 접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반 정도 올렸어요. 됐어. 새우, 새우도 오늘은 예외이고, 할 새우가 아닙니다. 어디 저기 태국식당을 갔더니, 그냥 일반 새우 싱싱한 걸로 하더라고요. 오늘이 기대 주여. 삼치 삼치 뱃살로 가먹겠습니다. 어우 좋아. 좀 두툼하게 썰어야 되겠다 이 삼치는 되게 고급 생선이에요 뱃살 미쳤어 병원 병원 뱃살 안 먹고 싶지? 아주 좋습니다 병원 대지병원 대지병원 빨간건 다 떼어내고요 병원 어우 좋아 뱃살만 먹으러 가겠습니다 뱃살만 먹으러 가겠습니다 뱃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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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